이번 시간에는 옥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예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결제 방법 중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휴대폰 결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션 같은 경우는 결제정보 입력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휴대폰 결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이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다시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과는 구분되죠? 이 상태면 이제 휴대폰 결제를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결제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이 창을 팝업이라고 불러요. 여기 팝업에 보시면 상품명은 123농산, 놓치면 후에 왕대박특, 뭐라고 이렇게 말주림표가 되어 있죠? 총 결제금액은 14,800원. 지금 제가 결제하려고 하는 금액이 14,800원이라는 뜻입니다. 결제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휴대폰 번호로, 여러분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콤보박스를 체크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저는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통신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SK텔레콤을 지금 쓰고 있고요. 약관동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 네모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자리를 여기다 적고 뒤에 자리를 뒤에다 적는 거죠. 생년월일을 앞에다 적고 나머지 주민번호를 뒤에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어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문하신 내역 확인이라고 나오고요. 총 결제금액이 14,800원이라고 나오고 승인정보 입력, 승인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문자가 올 거거든요. 그 문자에 보면 승인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입력할 건데 저는 43,03,84네요. 43,04,8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틀리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예, 03인데 제가 04라고 했네요. 0,3,84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이제 결제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판매자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준비를 해서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택배가 도착하면 물건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다. 배송 væ 6,60